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쉬운 집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지붕의 집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만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뒤집어줍니다. 위쪽이 색종이가 접힌 쪽이에요. 아래에서 첫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에 접혀진 빨간색 색종이 뒤쪽으로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세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때 세모의 가운데 선과 아래쪽 색종이 선이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세모 색종이의 가운데 선과 아래쪽 색종이 선이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뒤집어주면 예쁜 집 완성입니다.